케이팝 팬들의 마음에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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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 her heart 이채현 씨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채현 씨는 이번 타이틀곡 Knock를 처음 들었을 때 해본 적 없던 느낌의 곡이라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걱정 왜 하셨나요? 보컬이면 보컬,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글로벌 팬들의 마음까지 Knock하고 두드리며 춤짱의 컴백을 향한 응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퇴근킬도 노크하고 두드릴 이채연씨를 얼른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탈색 예쁘게 하셨네요 멋지게 탈색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크로 돌아온 이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웅이가 모르면 답하라 웅이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 웅 웅 고마워 오늘의 더시쇼 TMI는 오늘의 더시쇼 TMI는 제가 잠깐 낮잠을 잤는데 조금 더 자고 싶어서 10분 조금 더 잤어요 10분 더 잤다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나아지셨나요? 네 뭔가 10분 더 주무셔서 그런지 머리색이 더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채연에게 퇴근길은 뭐뭐다 하나 둘 셋 행복이다 행복이다 부러워요 근데 퇴근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행복이 아니네요 오늘 체리쇼에게 소소하지만 사랑을 느낀 순간은? 소소한 적이 없었는데요 대본입니다 대본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왜 계속 내려가죠? 채연씨 얼굴을 더 보고 싶나봐요 카메라가 감사합니다 네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낀 순간은? 어... 음... 맛있는 걸 먹을 때? 뭐라구요? 어? 아니 체리쇼 체리쇼 아 체리쇼? 네 아 맛있는 거 보고 행복하죠 저도 행복해요 체리쇼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동생 체령이가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 이거 하지 맙시다 아 왜 자꾸 바퀴벌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세스땡 부른다 그랬어 항상 어 진짜요? 네 아 저는 얄짤 없습니다 저는 바퀴벌레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쭉 꾹 손으로 꾹 누르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자연으로 자연으로 방생시켜 주겠다 네네네 좋습니다 자 케이팝 팬들의 마음을 정확히 조준시킬 뉴 노크 포즈 보여주세요 어... 이게 문을 만들어서 때리고 부신다? 오 때리고 부시는 노크 그러면 멋있게 한번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때리고 부신다 오 멋있습니다 음방 최초 공개한 I don't wanna know 체리씨에게 보여준 소감 있을까요? 어 음방 최초로 제가 오늘 더쇼에서 I don't wanna know를 보여드렸는데요 역시 목에서 쇠맛이 나는 춤이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서브곡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체리씨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퇴근이 끝나고 나면 얼른 가서 체리씨랑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I don't wanna know를 네 근데 아마 체리씨 분들은 노크도 좋고 I don't wanna know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마 새로운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 맞습니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채연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미침 오늘도 미침 오늘 어떻게 미치셨나요? 오늘도 무대에 미쳤고 체리씨한테 미쳤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더쇼 제작진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요? 노크 무대를 하고 무대가 좀 부셔졌다고 해가지고 제작비가 좀 많이 들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진짜 살짝 부셔져졌나요? 장난입니다 변들량의 러브 가득한 러븅러븅 포토타임도 가져볼게요 카메라 보고 러븅러븅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오오 오 멋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와주신 팬분들께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예스 시크러붕러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퇴근하시기 전에 뒤에 와주신 팬분들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퇴근 인사 부탁드려요 네 퇴근 해보겠습니다 네 퇴근 잘 하시고요 이채연씨 퇴근 러붕 하세요 안녕 러붕러붕 빠이빠이 행복한 퇴근 되세요 감사합니다 퇴근 아니시겠지만 화이팅 저쪽 퇴근 퇴근 저쪽